김영주의 컨택트 골프 골프를 하면서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비거리 그리고 또 원하는 스윙 자세가 있는데요 그거를 갖기 위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레슨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본인이 원하는 스윙 자세를 가진 선수의 이미지를 또 찾아보고 따라하기도 합니다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대다수 원하는 임팩트 이후의 팔로우 자세에서 양팔을 펴는 비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윙을 할 때 보면 내가 양팔을 이렇게 뻗으면 참 멋있게 스윙을 할 것 같은데 1번 그리고 임팩트 이후에 양팔을 이렇게 쭉 뻗게 되면 비거리가 조금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2번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도 이제 개인 레슨을 했었을 때 2개 다 잡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윙을 보시게 될 때 이렇게 작아지는 동작보다는 확실히 양팔이 쭉 뻗어지게 되면 당연히 프로처럼 정말 멋있는 스윙 멋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볼을 이렇게 던진 것처럼 멀리멀리 던진 것처럼 양팔을 뻗게 되면 당연히 임팩트 때 힘의 전달이 공에 더 실리게 되면서 보다 먼 거리를 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선 제가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이렇게 하면 좀 더 팔을 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요 자 어드레스 잡은 상태에서 팔로우 자세 양팔을 펴는 자세를 이렇게 제가 만들었는데요 잘 보시게 되면은 사실 왼팔과 오른팔의 팔꿈치가 서로 가깝게만 한다라고 먼저 인식을 좀 해주시게 되면은 확실히 팔을 더 펴주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셨을 때 팔꿈치가 가깝게 있으면 펴지는 느낌 팔꿈치가 벌어지면 좁아지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양팔의 팔꿈치가 서로 가깝게만 있으면 팔을 좀 더 뻗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풀스윙을 하지 마시고요 반스윙이라든가 아니면 4분의 3 스윙을 하시면서 양팔을 조금 이렇게 뻗게끔 그리고 좀 가볍게 스윙을 해주시게 되면은 인식하기가 매우 쉬워져요 그럼 제가 보여드리면은 어드레스에서 백스윙 다운스윙 했었을 때 양팔꿈치가 서로 가깝게 들어올 수 있게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여드리면은 스윙에서 그냥 가볍게 뺑 쭉 그럼 양팔꿈치가 조금 가깝게 있게 되면서 팔을 쭉 뻗어주는 동작을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조금 이해를 바로 하셨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생각을 하셨을 때 어드레스를 잡은 상태에서 내가 팔을 쭉 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좋은 의도이지만에 자 이쪽에서 한번 보시면요 어드레스 잡은 상태에서 팔로우스에서 내가 팔을 펴고 싶어 팔을 펴고 싶어 하지만 만약에 제가 회전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양팔을 오랫동안 펴기에는 매우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회전이 별로 없다 스윙에서 회전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임팩트 이후에 팔을 펴주는 동작이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에 스윙을 하시는데 지나치게 임팩트 순간에 왼쪽의 벽을 만드시는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 하신 다음에 다운스윙 때 오히려 이러한 동작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럼 결국에는 양팔을 뻗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양팔을 뻗기 위해서요 자 지금이 최대인데요 제가 만약 여기에서 왼쪽 골반을 회전을 해요 열어주는 동작을 하게 되면 양팔은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길게 뻗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세도 그렇지만요 사실상 회전까지 해주기 때문에 비거리도 더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션으로 보여드리면 자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 들어갔을 때 왼쪽에 벽을 만들어주면서 골반 턴을 안 하게 되면 임팩트 때까지는 좀 펴질 수는 있겠지만 임팩트 이후에 바로 팔이 굽혀질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반대로 백을 한 상태에서 오히려 골반이 열어지게 되면 양팔이 뻗게 돼요 그러면 결국 내가 양팔을 뻗기 위해서 자세를 좀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는 골반을 오픈시키고 즉 회전을 해야만 자세도 예쁘고 비거리도 더 보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스윙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럼 제가 임팩트 이후에 지금 잠깐 홀드하고 있는데요 멈춰있는데 확실하게 지금 보이는 거는 왼쪽 골반이 열어져 있고요 양쪽 팔꿈치가 간격이 좁으면서 팔을 쭉 뻗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점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떻게 보면 툭 쳤지만에 157m, 160m가 나오면서 편안하게 쳤지만 여유롭게 비거리를 보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까지 회전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 체크리스트를 한번 또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거는 피니쉬랑 조금 가까운 동작이에요 어떤 동작이냐면 제가 백스윙을 하고 피니쉬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으로는 어드레스와 피니쉬만 봤었을 때 어드레스랑 피니쉬랑 동작을 보면 좀 많이 다르죠 어떤 게 우선 다르냐면 레벨이 좀 달라요 어드레스 때는 좀 숙여있는 동작 피니쉬때는 내 몸이 거의 다 일어난 동작이죠 이 동작을 우리가 익스텐션 동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동작 오히려 펴지는 동작이 없게 되면 양팔을 또 오랫동안 그리고 멀리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팔꿈치도 서로 모아줬고요 가깝고요 회전도 했지만 만약에 일어나는 동작이 없다고 하면 또 길게 들어가지 못하고 이 시점에서 굽혀줘야 돼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익스텐션 동작이죠 피니쉬처럼 일어나는 동작을 해주게 되면 양팔이 더 오랫동안 펴질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수행을 하신 동안에 사실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연스럽게 나오기는 하지만 이런 쪽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면 임팩트 위에 이렇게 양팔을 뻗으면서 멋지고 그리고 멀리 보낼 수 있는 자세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제가 보여드리면 두 가지예요 회전도 했고 다 했는데 익스텐션 동작이 없이 이렇게만 들어가면은 결국 피니쉬도 작아지고 이 이후에는 굽혀질 테지만 이 상태에서 익스텐션 동작이죠 올라오는 동작을 하게 되면 양팔을 더 길게 동안 뻗을 수가 있게 됩니다 스윙으로 보여드리면요 그럼 제가 또 다시 자세를 멈추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보셨을 때 양쪽 팔꿈치가 서로 가깝게 있고요 골반은 확실히 돌아갔고 그리고 아이자 피니쉬 익스텐션 동작을 했기 때문에 양팔을 아주 편안하게 뻗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누구나 그러니까 아마추어 골퍼분들이라면 내가 이 자세는 꼭 하고 싶은 자세 팔로우 스루 자세에서 양팔 펴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체크해보셨다가 정말 누구보다 더 멋있고 그리고 또 누구보다 더 멀리 보내면서 즐거운 골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적인 자세와 비거리를 위한 팔로우 스루 방법 우선 팔꿈치를 모아주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윙 아크도 넓어지는데요 또 왼쪽 골반을 회전하면 양팔을 뻗을 수 있는 가동 범위도 넓어집니다 회전량이 자연스럽게 늘면서 비거리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양팔을 좀 더 오래 뻗을 수 있게 피니쉬 직전 상체를 들어주면 더 효과적입니다